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사랑해요 전주곡 때문에 자꾸 터져가지고 아니 사랑해요 전주곡 때문에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뭐야? 어머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연습하네 무슨? 연습하네 잘 연습하네 벌써 하고 구멍 웅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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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한 번 더 이발이 가고 그다음 야 어렵다 일단 깨조 좀 할까? 괜찮아? 지금 느낌 어때? 잘할 수 있을 것 같아? 아니 사복 다 떨어졌어. 과연 이번 출연은 누가 될까요?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아 이런 거까지 준비 안 해도 됐네. 어? 아 아니야. 일단 줘봐요. 아 진짜 치겠네 진짜. 좋아요. 어 뭐야? 아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어 예예예. 어 예. 어 예. 네. 원래 서감 준비 못 했는데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일단 사진 찍겠다고 해서. 케이크 끝까지. 약간. 진짜 못 받을 줄 알고.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올라갔다가. 받아가지고 너무 놀랐고요. 아미들한테 참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. 기분이 너무 좋고요. 빨리 무대 모니터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너무 좋았어요. 여기도 KBS요. 3D. 3D. 산업을 위해서. 고맙습니다. 밖에는 아미분들 기다리고 있는데. 이러봐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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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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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뮤직뱅크 잘 마무리하고 오늘 또 아미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왔습니다. 새벽 5시 제가 왔을 때부터 밖에 계시더라고요.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괜히 또 감기 걸리면 안 되는 그런 거 풍도 하고 너무 재밌었고 또 많은 에너지 받아가는 뮤뱅이였습니다. 기다려. 기다려. 졸려요. 안녕하십니까. 엠카우 다운. 오랜만에 오네요. 잠을 못 자고 있어요. 시차 좀 말려주세요. 형 그 뭐죠. 평상시에서 하는 거. 집중할 때 하는 거. 집중할 때 하는 거. 집중할 때 하는 의식 같은 거. 어깨 맞추는 거. 뭐 좋은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. 아우. 아우. 향수 너무 고마워요 5월이 글자로 이현이는 제 목소리를 많이 키우세요 이렇게 좀 많이 껴줘요. 진짜 많이 보도록. 아, 감사합니다. 광장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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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광루! 고생하셨습니다. 정광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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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는 관한이 없어요. 정광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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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싶을까요? 10분 정도 내려왔다. 세팅을 해서 미안합니다. 고마워요. 사랑합니다. 정광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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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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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